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저 발팜에 오다마라 아니 개 어이없네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을 돌아온 마개촌이구요 다들 아시다시피 매우 극악 난이도의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가격은 35,800원이구요 출시일은 2월 25일 오늘이네요 자 그럼 플레이를 해보죠 야 요즘엔 캐콘게임하면 무조건 RE 엔진이 뜨는구나 편항은 아니겠죠 어떤 분 이거 12시간 잡고 있던데 어 편항은 아니구요 일단은 징먹이라는거 돌아온 마개촌이 15년만에 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옛날 옛날 개노답 기사와 공주가 살았습니다 왕국에 불타고 있는데 아주 노답거리는데 바쁘니요 왜 기사는 항상 옷을 벗고 있을까 그냥 커플 다 나가죽아 그냥 커플 다 나가죽아 그냥 커플 다 나가죽아 기사 기사 펜트 취향이 조금 아우 야 저거 맨설에 철거 보니 보면 좀 그렇지 않니 고스트 앤 고글링 레젤 액션 해봅시다 오오 오오 어헤헤헤 레전드가 맨 위에 있네 음 처음 해본 사람은 이거를 먼저 해보라고 하는데 이걸로 가봅시다 겜차라 이면 레전드지 레전드 같은 소리 하니 아... 나이 들어갈까? 나이 들어갑시다 나이 들어 가겠습니다 레전드 가야지 쫄? 네 저 쫄이에요 어? 아 아 아니 이 단점 없네? 야 이거면 끝났다 야 위로 공격하기가 있네 아래 공격하기도 있고 야 상하좌우 공격할 수 있는거면 개꿀인데? 저기 세임포인트인가? 아니 오오 야 엄청 부드럽다 야 이 정도만 헤만한데? 상하좌우 공격이 가능한 게임 야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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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점프 안되는건 좀 빡치는데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는? 먹는건가? 뭐지? 어 뭐야? 아니 뭐지? 하하하하 근데 한가지 변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기사가 달리기가 너무 느리네 아 야 야 위공격 되니까 너무 좋다 진작에 이랬어야지 게임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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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안녕 오랜만이야 안 맞네 뭐냐니? 왜 안 내려와? 아! 아! 시키는 것 같은 포장 잘 좀 잡아봐요 ㅎ ㅎ 아니 나도 잘 좀 해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되네 아이 미쳤냐구 야 너무 빨라 아이 미쳤냐구 얘 여기서 잡을 수 있는건가? 뭐야? 뭐야? 아니 뭐지 이 새끼? 아이 씨 ㅎ 아이 개혈 받아 저 새끼 뭐야 아니 뭐야 아.. 화난다 아니 야 저 발판 왜 오다 말아 아니 개 어이없네 아니 왜 발판이 중간까지만 오지? 아니 발판이 왜 이렇게 움직여 아니 발판이 왜 이렇게 움직여 아니 발판이 왜 이렇게 움직여 이 새끼야 아래로 내려가는 기능이 없네 야 이거 좋은데? 아야 어 깃발 아 좋아 어 뭐야 어 뭐야 뭐지? 아 아니 뭐야 어 뭐야 뭐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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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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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첫 번의 패턴 파악이니까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봅시다 아 아주 교활한 짓을 하네요 아 지금이야 아 지금 아 안다 아 아 어어 어어 야 저건 못 도망갔잖아 아 아 아 아 제발 발업같은거 시켜주면 안되냐 너무 느려 아 미친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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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등 8등 발톱 톡주거리 어 앗 인간적으로 이번엔 깨야지 속죽으리 아니 야 으악 아 제발 아 으 으 으 어 어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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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